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. 늘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또 도전에 아주 망설임이 없었구요. 남들이 만들어 놓고 닦아 놓은 길을 걷게 되면 아주 편안하죠. 반대로 뭔가 자꾸 그 새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한 번씩 또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시행착오도 별책부록처럼 그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. 이 사업가도 한 번은 그 시장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모아놓은 그 종자돈을 크게 그 손실을 보게 되구요. 그래도 또 무언가를 좀 잡고 또 제기를 해야 될 텐데요. 그래서 그 평소에 앞면이 있던 어느 사업가를 찾아가서 자금을 융통해오려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. 평소에 그 신뢰를 주었던 탓에 흔쾌히 그 다시 종자돈을 편통하게 되는데요. 그 종자돈이 아주 귀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사업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게 되죠. 돈을 빌린 사람은 삼성 창업주였구요.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엘즈그룹 창업주였습니다. 남녀관계이든 사업관계이든 또 인간관계의 그 중심에는 신뢰가 그 구축이 되어져야 상대에게 믿음이든 또 호감이든 생기게 되는데요. 우리가 그 신뢰 없는 사람에게 관심과 또 마음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.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? 여러분들 그 주위에 사람이 그 이유 없이 잘 따르는 그런 편인가요?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늪복을 아주 크게 누리고 살게 됩니다. 그리고 부자로 살게 되는데요. 오래전에는 전답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습니다.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었구요. 백세시대, 즉 은퇴 이후에 노년으로 직업 없이 오래 그 살아야 되는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정말 그 실속 있는 부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큰 부자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. 미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도 이 비대면의 일상이 우리의 그 주된 일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합니다. 지식과 정보는 더 질적으로 웅축이 돼서 발전을 하게 되구요.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형, 무형의 가치활동이 모이게 되는 사물인터넷 세상은 더욱 가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화된 장점들이 연동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결국 내 주위에 나를 신뢰를 갖고 지원을 해주는 나를 그 잘 따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인데요.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잘 따른다면 단지 여러분께서 인덕이 있다라고 한 가지로 생각하기보다는 백세시대에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여러분이 갖춘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기운을 주는 영향력자가 이미 돼 있다는 뜻이니까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사람이 잘 따르는 그런 선한 영향력자가 되셔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계획들, 뜻들 크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